그러면 오늘이 바로 그의 첫 출근날이다. 내 이름은 조기동이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새로운 담임을 맡게 됐다. 반갑다. 박수! 앞에 있는 책들 다 덮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책 속에 갇혀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그치? 그저 책벌레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럼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면 고3 수험생들한테 교과서를 버리라고 했다. 아니 왜요? 교과서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조선생님. 당신 미쳤어! 그래서 대학 진학률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 학교 마감은 당신이 책임질 거야! 교장 선생님. 아니 그깟 진학률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교육은 사업이 아닙니다. 학교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명문대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학창 시절의 낭만과 우정 그리고 가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란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걸 왜 모르십니까? 여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책 볼 시간도 없는 수험생들이 하늘 볼 시간이 어딨어? 아유 이걸 그냥 확 잘라버릴까 보다. 개역식 주제에 교장 선생님. 그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쓰레기 문제가 되게 많이 심각하니까 책을 갖고 우리가 수업하는 거로 우리 니네들이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믿어. 수업하자. 너희들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위안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건 정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생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니 그거는 너희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국영수보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국사가 더 중요하다고 몇 천배 몇 백개 몇만 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앞으로 국영수 국사를 정말 제1교과목 국사를 사극을 통해서 배우면 되게 좋아. 그는 기관제 교사였다. 그는 기관제 교사였다. 그는 기관제 교사였다. 너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책상 위로 올라와봐. 여기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어? 자 선생님처럼 올라와봐 괜찮아. 아니 우리가 거기 왜 올라가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올라와봐. 선생님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봐봐 세상이. 다리가 안 올라가서 못 올라가겠는데요? 맞아요. 다리 올리면 치마 찢어지거든요. 다리 구부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장난하시? 너희들 녀석들 그게 지금 교복이야? 레깅스야? 어? 학생은 학생답게 입을 때 그때가 제일 멋있고 이쁘다는 사실이야. 짜증나게 걔말고 수업하죠. 빡치게 하지 말고. 뭐 뭘 쳐? 빡을 쳐? 빡치게 한다고. 뭐? 다시 한 번 해봐. 빡치게 한다고.